호설시 땅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부간이오다 멋있어요? 우리 한국에 우리 한국에 우리 한국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설시 땅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부간이오다 아 아 그러게 말이야 오늘은 어디신데 이렇게 또 목소리가 음 음 음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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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받았구나 오케이 오케이 음 아 호솔 10단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성립 1km 앞 30km 과속단속 허는디 오다 어 재산이 좀 있나봐 호솔 10단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그러니까 이게 참 노령연금을 못 받게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예 연을 끊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안 되잖아 아니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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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건강미 넘치는 분이 있어 나 염색해야겠다 염색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우리 김미화 누님 제가 한번 다 모여가지고 네